우리 공화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. 본인의 휴대폰으로 온 문자에 선거참여 URL 링크를 눌러주세요. 화면에 보이는 숫자 6자리를 아래칸에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화면에 있는 투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.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고 아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를 한 명만 선택한 후 아래 투표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선택한 후보가 맞으면 선택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. 우리 공화당 제4차 전국대의원대회 투표가 완료됩니다. 우리 공화당 당원의 권리 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